모두들 터라입니다. 저희가 제목에 낚시 낚시 낚시라고 세 번 들어가 있었어요. 나를 이거 스크립트 한번 보고 뭔 얘긴가 봤어요. 이게 뭐냐면 낚시만화로 만든 낚시TV의 낚시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진기한 풍경입니다. 그렇죠. 되게 신기하죠. 진기한 풍경이에요. 우리가 IP 확장하면 글로벌 넷플릭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있다. 이거는 이제 컨텐츠 시장의 밀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좀 봤는데 확장이 아니라 단단하게 가보자. 자 한번 봅시다. 무슨 내용인가. 한국 낚시 채널 FTV라고 있습니다. 아버님들이 좋아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FTV. 그렇죠. 개국 21주년이래요. 벌써요? 네. 굉장하구나 이거. 성인이 됐습니다. 굉장하구나. 그래서 딜라이브라는 일종의 OTT 서비스가 있어요. 네네네. 여기랑 같이 해서 Hook Up The Ultimate Fishing Road라는 그러니까 궁극의 낚시 때 The Ultimate Fishing Road. 네. 짱이다. 21일 날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나 저 낚시 안 하거든요. 가슴이 웅장해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제목 보면? 어. 약간 막 뭐... 낚싯대가 너무 강한 막 이런 느낌. 터치, 얼티밋 펜, 스타일러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는 웅장해질 수 있는. 그러세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낚시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루어 앤 플라이란 잡지가 있어요. 루어 낚시와 플라이 낚시죠. 네네네. 이 잡지가 꽤 큰 잡지래요. 그렇죠. 낚시 월간지. 네. 여기에 만화가 연재되고 있어요. 오. 그게 Hook Up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그 작품이 단행본으로도 나왔고 지금 네이버 시리즈에 가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낚시를 모르는 주인공 차상현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네네네. 이 친구가 낚시 용품 회사에 입사를 해서 회사의 운명이 달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 중에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배우 중에 한 분이 출연하십니다. 이개인 배우님이. 누구요? 이개인 배우님. 이개인 배우님. 모팔모. 네. 이분이 출연하셔서 약간 자문소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거기에 배우 후배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그렇지.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게 좀 되게 신기한 풍경인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한국방송통신청. 아, 바로 푸는 되게 어렵네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리고 한국전파진흥협의회. 이런 곳들이 지원을 해서 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넣었는데 이 후겁 한번 만들어볼래? 하고 넣었는데 된 거죠. 아무래도 웹툰이라는 형식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다뤄보지 않았던 세계가 아직 남아있다면. 갈 만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게 3월 4일, 5일 저녁 9시에 FTV에서 2부작으로 방송이 된다고 해요. 2부작. 좋은 시작입니다. 당장 다음 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딜라이브의 OTT 서비스인 OTTV가 있대요. 여기서도 독점 공개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웃도어, 캠핑, 월간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많잖아요. 다 있죠. 전 개인적으로는 캠핑 관련해서 캠핑 동아리물 예전에 한번 쓴 적 있거든요. 캠핑 그렇죠. 캠핑을 워낙 좋아하고. 캠핑은 묵무진한데요? 캠핑을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하고 같이 앉아서 썼었어요. 캠핑 동아리물인데 장비를 사모으지만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주인공이 처음으로 가서 그 장비를 치는. 내적 심리성장물. 아무튼 그런 동아리물을 썼다가. 혼자 텐트치기. 그렇죠. 아무튼. 왜냐하면 지금 집이 없는 세대. 내가 가는 곳은 내 집이다. 노마드. 노마드. 아무튼 그래서 박윤아 선생님께서 박천흥 작가님 작품인데 작가님 본인도 낚시 매니아라고 해서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면 이것도 컨텐츠의 양적 확장 말고 질적인 밀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좋습니다. 기대할게요. 다음 주에 한번 보시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il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